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브라의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바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미라 하고 드브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블론과 압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브라도 그와 함께 다같이요 모세의 장인 호바베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요 무엇이 위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대략적으로 제가 사사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구분을 합니다 대사사는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구원한 전쟁 영웅을 가리키고요 소사사는 전쟁보다는 일상에서 재판관 즉 사사로서 말 그대로 젖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바로 3장 31절에 한 절만 소개되어 있는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전쟁 영웅이지만 그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실은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사기에 그 이야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이름의 사람이 바로 대사사라고 보면 됩니다 온리엘, 에홉, 드보라, 기도온, 입다, 삼손과 같은 사람이 대사사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게 한 절 또는 두 절, 세 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동과 같은 사람을 소사사로 구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자마다 약간씩의 한두 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분이 애매한 것처럼 매우 독특한 사사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오늘 읽었던 부분은 바로 윗절이죠 화면 보면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홉 후에는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는 에홉과 동시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에홉 후에는 이라고 나왔지만 에홉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에홉이 죽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에홉이 많이 활동하던 전성기보다 약간 오버랩돼서 나온 다른 지역에 다른 집화의 사사로 보여지는데요 그가 어느 집화인지 그리고 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를 오늘 성경에서는 아나세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굉장히 이 이름이 당황스러운 것이 아나스는 본래 가난 지역의 바알 신의 와이프 이름의 한 명이에요 전쟁의 신으로서 바알의 와이프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나시입니다 그리고 또 아나시라는 이 호칭은 이집트 파라오 바로가 바로의 군사들에게 붙인 이름이 바로 아나세 아들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어쩌면 히브리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민족일 수 있겠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그 소 모는 막대기로 자그마치 600명이나 되는 불레새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두렵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새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여요? 천명을 죽여요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요 하여튼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00이라는 숫자가 삼손처럼 한 번에 죽인 숫자인지 아니면 그의 일생을 거쳐서 죽인 대적들의 숫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뭐 상관없죠? 한 번에 죽여도 대단하고 평생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숫자로도 대단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4장을 들어가기 전에 3장을 정리해보면 이 사건들 통해서 3장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보면 유명한 가문의 엘리티 출신인 온리엘도 그리고 사회 부적격자라고 할 수 있는 왼손잡이 에후또 그리고 솜 오는 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하는 가문도 몰라 이름의 뜻도 잘 모르는 이름 없는 농사꾼 삼갈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사사기 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당시에 가장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던 누구예요? 여성이, 여성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지도자로, 사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사사기 4장인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이나 지식층은 미래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가장 대두되는 미래의 위기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핵전쟁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 외에 늘어나는 인구 증가와 그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 그리고 요즘 가장 대두되는 것은 AI 로봇이나 컴퓨터의 문제들입니다 핵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였죠 아마 인류가 멸망하면 핵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급속도로 팽창하는 인구는 이 미래의 식량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가장 급격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AI,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컴퓨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이 모든 정말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것 같은 이 모든 문제들의 원흉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핵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고 핵 버튼도 누가 누릅니까? 우리 인간이 누릅니다 자연을 망치는 것도 인간이고요 욕심으로 막 먹어치우고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AI에게 잘못된 정보, 악한 정보, 나쁜 정보들을 입력하여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잘못된 연산, 계산을 하도록 만드는 것 역시도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들의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러한 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는 진정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위기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바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메 사사기 저자는요 대사사인 에우스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범죄가 인과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에우시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바로 건강한 권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무시무시한 위기예요 여러분 권위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더 이상 질서와 건강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무정부 상태 같은 거죠 권위나 통제 질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건강한 최소한의 권위와 질서 통제가 없다면요 이 사회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가정이란 결국에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권위를 가진 부모와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질서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죠 그런데 애우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줄 사사 그 구원자, 재판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위기입니다 이것도 위기지만 소위 요즘 오늘날 세상에 권위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고위직에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 소위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판단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차라리 그런 권위자는 없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부모나 사회적인 책임을 갖는 권위자들은 말씀에 입각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고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정한 권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판단해 줄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혼초에 바로 이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경험했어요 평생 부모님의 권위 아래 지나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 위기감을 가지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달란한 신혼집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따뜻한 스윗 홈 스윗이 아니라 광야로 내쳐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는데 황량한 광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냐고요 바로 그러한 위기감 때문이죠 나를 보호해 주시던 부모님의 권위가 거치고 이제는 내가 가장이 되니까 그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도 했고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100일 동안 작정하고 가정예배를 하자 좋대요 가정예배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사도신경하고 같이 찬송가 하나 부르고 시편 말씀, 자문 말씀이나 짧은 거 하나 읽고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주기도 문하면 끝이에요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가정예배를 우리는 했어요 이 시간은 내가 가정에서 권위자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진짜 나의 사사, 우리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모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쁜 아내도 주시고 좋은 스윗홈도 주시고 좋은 직장 분당우리개 같은 사역지도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 가정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요 감사하죠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헌금해야지 그래서 제가 결혼식 끝나고 30만원 감사헌금 딱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0만원은 제가 아버지한테 받아서 이렇게 드린 거고요 전달한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헌금하라고 줘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그런 게 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제수 중에 캐시가 딱 100만원이 있었어요 왜 한국에서 결혼하면 대부분 이렇게 막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 신랑한테 직접 이렇게 찔러주는 분들이 계세요 봉투를 그래서 주머니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다 집에서 신혼여행 끝나고 세보니까 100만원이더라고요 1000불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예배 우리가 이틀 3일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 끝날 때마다 1000불을 딱 주고 여보 이걸로 뭐 할까 이러면서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1000불이면 랩탑 하나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 사주면 끝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신혼 때는요 그 1000불이 만불 같고 10만 불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이걸 딱 지고 이걸로 뭐 할까 뭘 원해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노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신탁 게시를 받으면서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현금을 집에다 보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왜 이러시지 하면서 기도하다 말고 제 아내 무릎을 툭툭 쳤어요 여보 여보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지금 주셨어 그랬더니 믿음 좋은 제 아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얼른 들이셔야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진짜 눈에서요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도꼭지 튼 것 같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얼마나 이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지 그 눈물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우는데 남편이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같이 부둥켜앉고 헝헝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정말 치사하시다 이러면서 진짜 돈도 많으신 분이 정말 치사하시다 이러면서 둘이 막 울며 울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원하신다니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 끝나자마자 봉투에다 100만 원 넣고 이 풀로도 안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로 봉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 주일날 가서 헝금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우리 집사람, 저희 가정은 한 번도 안 굶은 줄로 믿습니다 안 굶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커 보였는지 새롭게 가정을 출발하면서 권위자가 사라지고 내가 권위자가 되니까 가장이 되니까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해야 될 게 있어야 됐던 거죠 그게 100만 원, 천불이었던 거예요 그걸 꽉 잡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자 이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목사 될 사람이라며 그때는 전도사니까요 야, 목사 가정이 그까지 돈 100만 원 잡고 시작할래? 그게 너의 하나님이야? 그게 너의 권위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권위자는 바로 나야 너는 나를 붙잡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권위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가정의 권위자가 와이프인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시여 여러분 와이프가 권위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이냐? 자녀가 권위자인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권위자는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의 권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성분들이요 바로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 진짜 우리의 사사대신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권위가 사라져버린 가정의 위기 이 사회의 위기는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권위 그리고 이 권위가 어디서 온다고요? 아하하고 큰소리 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아내를 그냥 힘으로 억압한다고 잘난 척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권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권위, 바로 이 에훗이 사라지니까 권위의 상징인 사사인 에훗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여우와 눈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권위가 없어지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요 범죄예요 그리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을 적근들의 손에 팔아넘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난왕 야빈의 손에서 군대 장관 시스라엘 900대의 병과 아래 자그마치 20년 동안 악재를 당했어요 학대를 당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심히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혁명가셔요 이때 당시 시대는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남성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혁명가시기 때문에 남자 여자 따지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라비도세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사회 부적격자인 왼손잡이도 농부도 그리고 여성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여성의 위대함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본문을 잘못 본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는 여성이냐 남성이냐 노인이냐 젊은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이거예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신의 성별과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데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몇 천 년 전에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위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과 농사와 사냥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성의 가치가 여성에 비해서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예를 거래할 때도 남성의 몸값은 여성 노예의 두 배 정도가 달했어요 또 심지어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성은 숫자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당시에는 여성은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대적인 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 사회적 통념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드보라라는 여자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녀의 남편의 이름이 라비도시인데 사실 라비도시에 대한 기록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가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라비도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일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손준호, 김희선 씨 왔을 때 시애틀의 여느리다, 시애틀의 아들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라비도시의 아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하튼 그녀는 왜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을 받았나? 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성이었어요 심지어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여성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젊은이냐 이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권위가 되고 권위가 되지 못하는 근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그녀의 이 권위에 입각하여 드보라라는 여자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하루는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합니다 그것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납달리자손과 스블론자손 만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바로 가난왕 야빈의 장관인 시스라의 900개 병거와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가서 탱크 900대랑 싸워, 네가 이길 거야 라고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뭐라고요? 안 들려요? 이럴 것 같아요 바락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저보다는 난 것 같아요 바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님,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난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갈 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죠 죽어도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같이 가세요 나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의지하고 나 갈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바락의 이것이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바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물어봐야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소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중에 누가 나와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락 바로 이 바락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쟁은 이길 것이다 하지만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넘기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의 머리를 베는 사람이 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락이 해야 되는데 그걸 여인의 손에 넘겼대요 바락은 아마도 이때쯤은 아마도 드보라가 시스라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드보라 선지자님이 그 시스라를 죽인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음 주 결말은요 완전 반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호반, 해벨 사람이 나오는 것은요 바로 이 반전에 대한 복선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드보라는 이스라엘 군대의 머리 역할을 하고 바락이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게 됩니다 바락이 만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에서 기손강으로 내려가는 순간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날이 그들을 쳤다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시며 온 군대가 칼날로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이 칼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칼인가 사실 이스라엘은 이때 칼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칼날은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시스라 군대 사람들의 얼굴에다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해요 또 어떤 학자는 강풍이 불어서 그들의 철병과가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이거든요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21절을 참고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기치도 않은 갑자기 홍수가 무리 상류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철병과가 물에 넘어지고 이 강바닥이 진흙바닥이 되면서 철병과가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돼서 그 진흙의 뻘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며칠 전에 얼마 지난주에 왜 캘리포니아 뉴스 보셨습니까? 캘리포니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가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좀만 많이 오면 난리가 납니다 홍수가 나고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그 비가 6개월치의 비가 한꺼번에 6시간 동안 내렸대요 그랬더니 완전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가 떠내려가고요 바로 그 일이 여기 벌어진 거죠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15절에 보니까 시스라와 부하들이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대요 여러분 도망하려면 빠른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도망하는 게 맞는데 병거가 이제 진흙벌에 빠져서 못 움직이니까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어쨌든 이스라엘의 손인 바락과 이스라엘의 머리인 드보라의 합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튜엘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좋은 것은 스스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냐 젊은이냐 따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의 역할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 그 가정이야말로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위기를 발견해요 첫 번째 위기가 바로 말씀에 입각한 권위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바로 믿음없음이에요 이 시대의 위기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권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것이야말로 이 세대, 이 시대에 너무나도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의 믿음은 애기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드보라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었어요 어른의 믿음 같아요 만일 남자인 바락에게 이 드보라와 같은 믿음만 있었다면 만약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것은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결국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힘세고 강력한 남성이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의 섬김, 믿음이 없는 자의 헌신, 믿음이 없는 자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돼요 하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부드럽고 작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여성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역시 여성이 위대해 이러시면요, 오늘 말씀 지금까지 전한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조건은 뭐라고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이 세대의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락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를 의지하는 애기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간혹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 신방 갔을 때 보면 이 남자 한 5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이 아내와 함께 아내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남성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제가 신방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정도 믿음이어도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바락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해 주니까요 그 믿음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아기와 같은 믿음에서 더욱 자라나서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포되지는 말씀, 쓰여진 말씀, 읽혀지는 말씀을 믿는 그 말씀 자체를 믿는 어떤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남성들이여,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십시다 그리하여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진짜 믿음의 권위자의 가장의 자리로 우뚝 서는 남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여성들이여, 기도로 남편을 일으킵시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킵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각자의 위치에서 돕는 배필의 위치에서 믿음의 여성으로 우뚝 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같이 감사합니다